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. 일부 객실에 간이 완강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. 완강기는 불길 속 생명줄로도 불리지만 쓸 줄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. 완강기 사용법은 크게 6단계로 이것만 기억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침착하게 완강기함에서 속도조절기와 벨트를 꺼내야 합니다. 그 다음 속도조절기와 고리를 연결하고 완강기 지지대에 매답니다. 이어 지지대를 창밖으로 펼친 뒤 잘 고정됐나 흔들어 확인합니다. 줄이 감긴 니를 창밖으로 던져 펼치고 속도조절기와 연결된 벨트를 겨드랑이 바로 밑에 오도록 낀 뒤 가슴에 맞게 조입니다. 이제 창틀에 올라 벽을 바라보고 다리부터 몸을 빼는 뒤 천천히 내려오면 되는데요. 이때 팔을 W자 형태로 만들어 벽을 밀면서 내려와야 합니다. 줄을 잡으시면 빙구로 돌기 때문에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벽면을 살짝살짝 짚으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. 이 완강기 최대 10층 높이까지 사용할 수 있고 체중 150kg을 견딜 수 있습니다. 다만 잘 쓰려면 평소 위치를 확인해놓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. 가까운 소방서나 안전체험관에 문의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소방서나 안전체험관에 문의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소방서나 안전체험관에 문의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